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2024년도에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합격전략설명회를 가져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의 시험을 한번 보셨던 분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단기간에 빠르게 합격을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목차입니다 진로전망, 응시자격, 시험안내, 효율적인 학습순서, 배우락, 합격전략 4번, 5번이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진로전망을 보면요 큰 틀로 봤을 때는 3개 정도 카테고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계, 시공, 감리, 정거, 그 다음에 안전관리 분야 요즘에 대형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면서 안전관리 쪽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어있죠 그 중에서도 소방 분야가 계속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점점점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소방설비 기사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취득하게 되면 설계, 시공, 감리, 정거, 안전관리 분야 가실 텐데 우선 설계, 시공 분야는 경력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감리는 경력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건축물 갖다 지을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도면이 있어야 되죠 도면 설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를 통해서 건축물을 갖다가 지죠 그러면 건축물 내에 소방시설이 들어가니까 소방시설 공사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시공이죠 설계 도면 가지고서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도면대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주가 쫓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으니 누구를? 건물주의 권한을 대신 주는 거예요 공사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 주셔 누구를 선정해서요? 그렇죠 감리를 선정하는 겁니다 감리자가 감독을 하죠 그다음에 도면이 잘못되면 설계사한테 얘기해서 도면도 수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는 뭐 해야 돼요? 설계도 좀 알아야 되고 시공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력을 요구를 해요 우리가 처음 닿을 때는 설계 파트나 시공 파트 또는 공장 같은 데 공모 쪽에 소방안전관리 분야 또는 환경안전분야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경험이 없어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공기업 들어갈 때 기술직의 신입 경력사원 채용 시 이게 있으면 가점이 되죠 우대가 되니까 공기업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가는 데가 파재보험협회라든가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이라든가 소방안전원 이런 데 큰 틀로 보면 또는 이거 외에 공기업 같은데 한전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발전회사도 가능하고요 다양하게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재석은 안전분야는 많으니까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시험시 가산점 부여한다 공무원시험 그러니까 공무원을 딱 꿈꾸는 분들은 여기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가실 분 그리고 일반기업에 가실 분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했을 때 경력이 없는 경우에요 그때는 어딜 갈 수 있느냐 일반 소방시설업의 주인력이 됩니다 주인력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적으로 소방설비기사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분야가 있고 기계분야가 있겠죠? 이걸 다 가진 사람을 우리가 쌍기사라고 해요 쌍기사를 선임을 하면 일반 설계업의 전기분야, 기계분야 다 할 수 있는 거죠? 주인력 법적인 인력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문 소방시설업의 보조인력이 되는 거고요 전문은 주인력이 누구냐면 소방기술사가요 소방기술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크다 보니까 기술사도 값어치가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공사업의 주인력 그러니까 전기기계분야, 쌍기사 마찬가지로 공사업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인력 관리업의 주인력은 누구냐 관리업의 주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는 취득 시에 연봉과 그에 따른 대우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취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요즘에 바뀌어서 한국소방안전원에 가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거를 발급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서 신청만 하면 나오고요 자격증 없는 분들은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 봐가지고 70점 이상을 맞으면 그때 자격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에 기술력 대행기관에 쌍기사가 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설비기사를 땄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분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일반 기업 기준에 쓸 때 그 다음에 산업기사를 따면 어떻게 되느냐 경력이 없는 경우죠 설기업의 보조인력, 공사업의 보조인력, 관리업의 보조인력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보조인력이에요 산업기사를 취득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사보다는 갈 수 있는 분야가 좀 줄어들죠? 그래서 보조인력 들어가가지고 경력 싼 다음에 기사 따서 옮겨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기술적이 다른 등급의 분류인데 특급부터 초급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 등급이 올라갈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비교는 낮지만 올라갈수록 경력이 오래 될수록 급여가 점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 회사는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 퇴직 연령이 평균적으로 50.5세래요 50세 되면 퇴직을 해야 돼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100세 시대인데 50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봤을 때는 나중에 서 있을 힘만 있어도 얼마든 그에 따른 취업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특급 기술사 따는 바로 특급이에요 시설관리사는 5년 실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사와 관리사하고 차이가 있죠 5년 갭이 있는 거예요 기사 8년이고요 산업기사 11년 이렇게 됩니다 기사 따고 8년, 산업기사 11년 그러면 특급이 나와요 같은 특급인데 기술사 특급과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특급은 또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배치 기준이 좀 달라져서 자, 고급 관리사역 기사 5년, 산업기사 8년 이렇게 됩니다 5년, 8년 3년 갭이 생기죠 중급 소방설비 기사 따는 바로 중급이 전기분야, 기계분야 등급이고요 산업기사는 3년 경력이 있어야 중급이 됩니다 공사업에서 이렇게 나눠져요 차이가 있죠 초급, 산업기사 따는 바로 초급 기사는 중급 이렇게 체계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공사감리원인데 등급 특급은 기술사 바로 기술사 특급하고 기사 특급은 달라요 배치가 달라집니다 특히 감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사, 기사 따고 8년, 산업기사 12년 이렇게 됩니다 특급이 고급은 기사 5년, 산업기사 8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급 기사 3년, 산업기사 6년 이렇게 돼요 우리 앞서도 보면 일반 공사기술자 관련해서는 소방설비 기사 취득하면 중급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감리는 중급이 되려면 기사 따고 3년 경력이 있어야 돼 산업기사 6년이고요 초급은 기사 따고 1년 경력 산업기사 따고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지 초급, 감리원 자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중급이 왔을 때는 우리가 경력이 없어 그러면 설계, 시공 갔다가 경력을 쌓아가지고 감리로 넘어가죠 설계도 해보고 시공도 해보고 감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나한테 감리가 맞아 감리하시고요 설계가 맞는 것 같아 설계하시고 시공이 맞는 것 같아 시공을 하시고 이거 다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안전관리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관리 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평생 알 수도 있지만 다양한 경험을 특히 젊었을 때는 다양한 직종의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최적의 그런 직권을 찾아서 옮기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이죠 젊었을 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젊은 나이에는 설계, 시공 가능하고요 그렇죠? 설계, 시공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리나 안전관리 쪽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몸 쓰는 것은 좀 덜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옮겨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경험이 없을 때는 설계, 시공 갔다가 나중에는 경험 따서 점점으로 올라가는 이런 증명이 되겠죠 그런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안전관리 또는 소방시설 점검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점검 쪽 하다가 시설 관리사 취득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설계, 시공, 감리 쪽이 있다가 기술사에 따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진료를 해서 최종 자격증 취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의 연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술사하고 관리사인데 시설 관리사는 소방시설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소방 점검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기술사는 점검 외에 점검 위에 다 할 수 있어요 점검 위에 예를 갖다 나눠 놓은 거예요 점검 위에 보통 많이 하는 게 설계 그다음에 시공은 안 하고 감리, 그리고 진단, 연구 이런 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업무 영역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 경기가 좋다고 하면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써요 썼다가 건설 경기 안 좋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요 점검 쪽으로 그랬다가 건설 경기가 좋아 그러면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보통 관리사 취득을 하고서 공부 더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짧은 6개월인데 보통 1년 정도 더해가지고 기술사까지 넘어간다고 그래서 다 따놓은 다음에 내가 상황에 맞게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저도 기술사 관리사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산업기사에서 1년 경력 사면 기사까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사에서 4년 경력이면 기술사 시험볼 자격이 됩니다 그다음에 산업기사 3년이면 시설관리사 기사 따고 2년 이상이면 시설관리사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인 거는 기술사 관리사 생각을 하시고 내가 수방 점검을 해야 되겠다 점검 쪽으로 하고 맞는다 그러면 관리사 선택을 그다음에 점검 안정관리는 거 안 맞는 거 같아 그러면 설계나 감리 진단 업무 이런 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기술사를 목표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최종 타켓은 6개예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응시 자격인데 응시 자격 확인은 큐넷이고요 소방설비 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이렇게 치시면 전기분야 기계분야 이렇게 나와요 기사는 산업기사 1년 기능사 3년 기능사 아무 기능사나 다 상관없고요 다른 종목에 기사 그다음에 졸업자 예정자 3년제 졸업자 1년 이상 칠무 경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데 대용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규넷이나 아니면 자세히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각 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있어요 여기다가 물어 오시면 됩니다 내가 소방설비 기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전기분야 기계분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응시 자격이 되는지 그럼 제일 정확해요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서 시작을 하세요 내가 시험볼 자격이 되는지 그렇죠? 또는 1년 뒤에 된다고 하면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학점 이수자 4년제 졸업 예정자 106학점 이상 3년제는 81학점 이상 2년제는 41학점 이상 이렇게 학점 이수자도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업기사와 기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에요 최소학점이 있어요 학력으로 보시는 분들은 세 번째 시험 안내 봅니다 시험 과목은 이렇게 네 과목이에요 원론부터 전기일반, 관계법규, 전기시설, 구조 및 원리 이렇게 전기분야 여러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분야는 육체역학 들어가죠 여기 기계시설의 구조, 원리 들어가요 그래서 소방, 원론하고 법규가 공통과목입니다 이거는 공통해 이렇게 공통과목 그래서 20번까지는 원론, 40번까지 전기일반, 법규는 60번까지 구조 및 원리는 80번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실기시험에 아주 중요한 거죠 실기 전기일반도 실기의 일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를 실기시험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기할 때 굉장히 쉬워요 전기일반도 실기에 관련된 게 있으니까 이거는 강의하면서 이거는 실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위주로 또 체크하셨다가 보시면 됩니다 전기시설 구조 원리는 100% 다 들어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전기일반을 보통 어려워하는데 어떤 분은 법규가 어렵다고 하고 어떤 분은 욕이 어렵다고 해요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일반을 제일 어렵게 생각하죠 보통이요 그래서 과목당 20문항이고 과목당 30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1.5분 시간은 충분히 많이 남습니다 합격기준은 40점 이상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40점이니까 개수 따지면 8개 이상을 맞아야 되겠죠 8개 이상 평균 12개 이상 과목당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지 과락이 없어요 필기시험 방법은 CBT로 전면 다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베이스드 데이트에서 컴퓨터 기반이에요 그래서 문제 구성은 대략적으로 관연도가 50% 기존에 있던 문제 유사 변형이 30% 그다음에 신출이 약 20%로 제가 이렇게 복원을 해본 결과 보니까 보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랜덤으로 출제가 됩니다 랜덤 출제 그러다 보니까 판단할 때는 50%는 고정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성능 같아요 랜덤으로 그래서 개인마다 난이도 차가 있습니다 시험 당일 합격 요구를 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이의신청을 못해 그리고 내가 왜 떨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문제가 틀린지 답이 맞았는데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냥 쭉 보고서 제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있죠 확인할 방법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그런 CBT 관련 문제는 복원이죠 복원이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기사시험은 관연도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본 이론 그러면 충분히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를 봤을 때 대과목을 첫 번째는 원론 쉬우니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쉬우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구조 원리를 두 번째로 하세요 이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전기시설 구조 원리가 전기시설 구조 원리를 또 해야 되면 원론적인 그런 부분도 약세에 관련된 부분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나고 놨고요 그 다음에 전기 일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규의 소방관계 법규는 자주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일 기준 했을 때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개정사항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원론, 전기시설 구조 원리, 전기 일반, 법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목표 점수는 두 개는 80점이고 두 개는 60점 잡아왔어요 어쨌든 우리가 60점이면 합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론하고 전기시설 구조 원리에서 80점 맞고 왜냐하면 어렵지만 80점을 맞아야 되는 게 실기를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준비한다고 그래야지 저기서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실기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기와 아주 연관이 깊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라 합격 전략은 뭐냐 비전공자, 전기 관련, 기기 관련, 소방 관련 전공이 아니다 그러면 기초강의, 입문강의, 기본이론, 기출문제, 파이널 강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이널 강의는 일종의 100문제씩 강국당 뽑은 출제해석문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초수학, 기초용어, 소방용어 그다음에 기본이론은 오예독 기출문제 5년치 오예독이고요 강국별, 백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보시면 안 됩니다 기초강의, 수학, 용어, 기본이론 오예독 기출문제 5년치 오예독, 광국별, 백제 이 순서 기억하시고요 기출문제 10년치, 20년치 필요 없어요 5년치를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그것만 보셔도 됩니다 올해 10년치, 20년치 봐봤자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많이 보면 뭐 할 거예요?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전공자는 기본이론, 기출문제, 파이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본이론은 전공했으니까 3회도 기출문제는 5년치 5회도 별백제 해서 최종 마무리 이런 순서 그 다음에 파이널 안 하셔도 기본이론,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하셔도 충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커리큐문을 따라가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합격 전략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자 기출문제를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면 챕터별 그동안 출제했던 또는 출제 예상되는 그런 문제 넣어놨거든요 거기 보면 출제 온도로 이렇게 별표 쳐놨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파악이 되죠 아,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는구나 핵심만 집중하자 다는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제 강의는 그래요 이것저것 불필요한 거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알맹이만 딱 하자 이거예요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학문을 탐구하는 게 아니죠 자격증 시험을 봐서 붙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거 그래요 강의가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다 이해가 안 된다 아주 깊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이론을 깊게 설명했을 때 나타나는 좋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을 거라고 해요 왜? 필요 없거든요 시험 봐서 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얘가 집중적으로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은 깊게 들어가지만 사실 기사 레벨에서 그렇게 깊게 들어갈 내용이 없어요 간단한 간단하게 공부하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려면 학문을 연구해야 돼요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 그러면 석사나 박사과정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런 자격증 시험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서 서수형 문제,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서수형은 쉬운 거, 어려운 거 간단한 거 그런 거 위주로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거 계산 문제는 쉬운 문제, 어려운 것은 계속 답을 외우자 어려운 거는 공부해도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답을 외우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풀 수 있는 거 풀고 답 외울 거 외우고 그게 핵심적인 사항이 되죠 오답노트 만들자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왜 틀렸는지를 적으란 이유를 적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문제를 적고 해설을 적고 그게 무슨 오답노트 아니고 왜 틀렸는지 다음번에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실수한 유형이 뭔지 그런 것들을 적으란 얘기입니다 매일 공부, 2, 3시간 하는 습관을 갖자 매일 공부, 매일 3시간 시간이 더 많으면 매일 5시간, 6시간 하면 그만큼 짧은 시간 내에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직장 다니는 분들은 매일 2, 3시간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3시간을 기준 잡았을 때 매일 3시간 한다는 얘기예요 매일 3시간 한다고 하면 곱하기 7이잖아 7, 그렇죠? 7을 얘는 21시간이거든요 21시간 그러면 주위에 21시간 만들어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7시간씩 하자는 얘기 7시간씩 그러면 얘는 14시간이지 않습니까? 14시간 그다음에 매일 힘들어 월요일날 쉬어 월요일날 쉬어 그러면 화, 수, 먹, 금에서 4일 나머지 시간에 몇 시간 하면 돼요? 7시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7시간 그러면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그러면 이러면 8시간 나오잖아요 그렇죠? 8시간 그럼 22시간이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마요스, 살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적어도 7시간씩은 해야 된다는 게 최소한 이렇게 조절하면 되잖아요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또 공부하면 고장 나요 기계도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고장 나듯이 사람도 고장 난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쉬든 화요일날 쉬든 수요일날 한 번 쉬든 간에 하루는 쉬고 그 대신에 나머지 시간 그러니까 공부하는 일수가 두세 달이다 여섯 달이다 충분한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이제 3월 달에 시험 봐야 되는데 2월 달부터 시작해 공부를 그러면 시간을 더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기준 했을 때 두세 달 전이냐 6개월이냐 한 달이냐 어떤 분은 한 달 가지고 준비 안 날 거예요 그랬을 때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 공부 최소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필기는 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매일 공부가 자 그 다음에 자신감 갖자 그 중에 제일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합격률이 몇 프로예요 합격률에 대해서 뭐 하죠 본인이 떨어지면 다 망 합격률 90%면 뭐 할 거예요 본인이 10%로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합격률은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붙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붙으면 합격률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한 명을 뽑든 두 명을 뽑든 세 명을 뽑든 간에 지원해야 되는 거죠 한 명 내가 뽑으면 되잖아 그런데 한 명 뽑으면 지원 안 해 다 포기해 그럼 어디 들어갈 거예요 취업할 때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뽑는다는 거는 일단 내야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을 따려면 접수를 하고 시원을 봐야 되는데 접수를 안 해 합격률이 너무 낮다고 이런 바보 같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신감 있게 본인 아니면 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투리 시간 활용하자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소비하는 그런 시간이 두세 시간 버려지는 것 같아요 점심 먹을 때 왔다 갔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그런 시간 다 합쳐도 세 시간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자투리 시간에 다 활용해서 외울 거 또는 본인 음성으로 녹음해가지고 운동하면서 귀에 꽂고서 계속 들어 그러면 그게 다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책하면서 메모지 적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식당 가서 밥 주문해 놓고 나오기 전까지 몇 개 외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활용하면 책상에 앉아서 하는 시간 굳이 필요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점 정리 노트 필독이고요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 반복 그래서 모르는 것도 서너 번 반복하면 아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외워지면 외울 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4년도에 소방설비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내가 이 소방설비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왜 취득을 해야 되는가 왜 그리고 언제까지 따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고 시작한 다음에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해야 된다고 끝까지 그래야지 최종적인 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준비를 하십시오 자 열심히 하시고 저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